호시 맞아 볼도 하니 아니고를 저도 아무 느낌이 안 드네 뭔가 옛날에는 지면 그래도 좀 기분이 안 좋다거나 그런 류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게 들었는데 근데 뭐 그냥 지든 말든 아무 생각이 안 드네 새벽 아침 롤 분위기요? 그냥 시간대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원래 안 좋지 요즘에는 진짜 모르겠음 이게 내가 롤에 그 열정이 식은 건지 아니면 그냥 게임 자체가 그런 건지 모르겠네 뭔가 좀 내가 지친 것도 있는 거 같아 롤 랭크 게임이 망가진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망가지고 있는 시점에는 그냥 참고 했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올해 좀 그 신물난 느낌? 뭐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롤은 옛날처럼 못 돌아가요 이 유저들 층이 사실 지금 악귀가 된 유저들도 피해자야 악귀가 악귀를 낳거든요 롤은 그래서 지금 악귀가 된 사람들도 사실 다 피해자야 이제 옛날 롤로 못 돌아가 지면 지고 이기면 이기고 그 마인드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게임을 어떻게 설계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비우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 실제로 그렇게 해도 티어가 오라락내리락하고 이거 하면 몇 골드 벌어요? 한 3골드 벌어나? 근데 진짜 이거 3골드 때문에 게임 결과가 달라지면 어떡해? 그럼 이긴 사람이든 지는 사람이 진 사람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 근데 알바는 아니지 아 이게 맞아? 뭘 또 맞아? 알파이터가 벌써 고통받고 있구나 스웨이는 아마 못 갈텐데 컨디션 안 좋아서 스웨이 텔포 좋은데? 오 굿 어 얌이 나도 1킬 먹었다 어우 기분 좋아 뭐야 이거 그냥 합니다 저 그냥 갈게요 이거 맞아? 다행이든 좀만 더 할까? 아 이겨라 아 이겨라 아 전멸이 있구나 아까 쓴 줄 알았네 이게 미니언 뒤에 숨으면 이제 피할 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유익한 정보다 그죠? 어? 무리했는데 얘도 이건 안되지 이를 그렇게 빼버리면 따뜻한데 그죠? 살만한데 얜 뭐야 누구세요? 왜 루시안이 왔냐 상대 한 명이 더 오는데? 어 그래그래 보내다운 살짝 빠졌다가 오케이 좋은데? 어 여기까지 하자고 아 좋습니다 음 이득 많이 받네 EQ를 안 쓰고 EW를 쓰네 이제 어 원컵 낼만 하거든요 상대 아직 전멸 안 돌지 않았나? 핸드 있다 근데 히트는 빠졌고 W 다음 아깝다 W까지 맞았어야 원컵 낫을 것 같은데 무리하지 말자 사실 궁쿨을 잘 몰라가지고 킨드레드를 사실 궁쿨을 잘 몰라가지고 킨드레드를 저거는 가져야겠는데 그죠? 아 저게 안되? 아 됐다 아 아깝다 점프 표기가 됐으면 잡았는데 누구 있나 뒤에? 그게 아니면 여기서 이럴 이유가 없잖아 아 좋습니다 이번에도 4대 17이네 이거 진짜 E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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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놓는게 진짜인거같음 이게 진짜 말이 안돼 01티어때 게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진짜 이상함 18킬 대 4킬 전판이랑 똑같지 않아요 님들? 아 전전판인가? 아무튼 2킬 대 어디서 본거 같은데 아깐 지는 쪽으로 그죠? 이게 말이 안되는데 뭔가 있다 그죠? 뭔가 있다 그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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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롤이 좀... 한 번 더 걸면 그냥 1픽 가서 미드 트위치 해주마. 미드 실엄실 한 번 열자. 그 괜찮아요. 게임만 열심히 하면 뭔 픽을 하든 상관없어. 결과 안 바뀌어 어차피. 우리 팀 잘하면 이기고 못하면 지고. 내가 미드 트위치 하든 말든 이제 우리 팀이 잘하면 이겨. 그래서 요즘 뭘 골라도 괜찮다는 주의예요. 인게임 들어가서만 열심히 하면 돼 사실. 그냥 이길 사람이 이기더라고. 1레벨 강하게 한 번 해보자고. 질교환을. 집공에 점하기 때문에 깜짝 킬 가기도 잡힐 수도 있다. 1레벨에 질교환을 좀 해놓으면. 살금살금. 가가지고. 가. 잡고. 가. 가. 대기환 좋고. 그냥 귀환을 해버리네. 헬프. 야 탑 비기. 쿱스카고 솔킬 따위기. 바텀 비기. 2대2 저버리기. 둘 다 나와버렸구나. 가자. 나왔던 중. 나 왔어. 에잇. 얘 뭐야. 쏴. 쏴. 자, 다음. 귀신아 와야돼, 와야돼. 귀신님? 오지마 그냥.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잘 풀렸는데 그래도? 지금 나쁘지 않아? 아깝다. 저기 안주고? 사비. 점화도 빠졌다. 다타문 이득 보고 있어. 이러면 됐어. 호골. 불만? 그럼 나도 가져야겠는데? 아이고 잭스야. 일단 나 가둔줘. 오케이. 오. 당구각은 좋았는데? 전 여기 깔아놓고. 아쉽다. 좀 위험해 보이는데? 죽긴 했다. 패트린. 그저. 전멸을 치니까 한 번. 뱃 빨아봐. 아이템을 해봅니다. 저게 더 좋아. 딱. 냠비요. 음, 맛이 좋다아. 딱, 딱. 가버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바드 죽었구나 이 신이 알아서 잡겠다 저거는? 나까진 뭐 굳이 안가줘 아 이게 쟤한테 들어가? 너무 아까운데? 잡았다 자비 분신이 생각보다 길게 있네? 오르가나 킬이었으면 좋았는데 그쵸? 와 오르가나 레전드 이 신이 근데 잘 잡았다 그래도 야 저걸 저렇게 잡아? 잘 잡았는데? 고흡기 이용해서 하나 감살 가능하면 좋은데 고흡기 이용해서 하나 감살 가능하면 좋은데 고흡기 이용해서 하나 감살 가능하면 좋은데 그런거? 오르가나를 한번 노려봐? 오르가나를 한번 노려봐? 잠을 슬라옵스 고흡기 이용해서 하나 감살 가능하네 어떻게 안되나? 곧 쏟습니다 그럼 무한의 대검 들죠 어? 아 이거 뭐야? 나 궁이 없음 어허 궁이라도 있었으면 그쵸? 저기도 하하하 하하 아 이거 또 들어가? 저기 미쳐나 할게 됐습니다 이런건 상당히 안 좋은데? 좋습니다 아니 잭스야 그리고 이거 왜 안오냐 아니 힝 치그만 좀 와줘 미드 CS 계속 먹고 있네 왜 이렇게 밉상이야 제약골드가 다 빨려서 별로 유리하지가 않네 흠 게임은 갓군 허허허 아니 질수가 있구나 응 졌구나 그래그래 올라퍼 막을 사람이 없긴 하다 근데 하필 또 그 올라퍼가 잘 커가지고 상대가 잘 노렸다 그쵸? 근데 이런거라도 안하면 못 이겨가지고 할 수 밖에 없네 GG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뱀 다시 여당 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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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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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